오늘은 한반도의 소드마스터, 고려의 전설적인 검객 척중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사의 명장들은 보통 전략과 전술의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척중경은 특이하게도 검성, 그러니까 무에 대한 평가가 높은 장수입니다. 희귀한 특징을 가졌다 보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드마스터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물론 척중경은 무에 대한 평가만 높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평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1126년에 발발했던 이자겸의 난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에는 깊었으나 정치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그런 점 덕분에 척중경이라는 인물이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럼 지금부터 척중경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척중경은 고려시대 황해도 곡산에 가난한 하국관리의 아들로 나고 자랐습니다. 척중경의 아버지는 척의경이라는 인물로 건교대 장군이라는 명예지까지 받았던 인물이지만, 정식이 아니라 별 의미는 없었죠. 고려시대 당시에는 승진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관리가 많은 경우 승진 대신 명예직을 하사했습니다. 척중경은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학문과 거리가 멀어, 어려서부터 글공부보다는 무술을 연마하기를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동네 폭력배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무술에 능하다면 인재로 등용되는 것이 맞겠지만, 당시 고려에는 문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아무리 잘해도 뽑힐 수가 없었죠. 척중경은 그나마 제한 없이 승진할 수 있는 하국관리직 서리를 준비했지만 실패합니다. 집안도 가난했기에 척중경이 무술에 전념하도록 해줄 여건도 없어. 척중경은 졸지의 떠돌이 신세까지 추락했죠. 그러다가 운 좋게 개린공의 눈에 띄어 종자일을 하게 됩니다. 개린공은 문종의 셋째 아들로 큰 기대를 모으던 왕자였죠. 심지어 문종은 개린공을 두고 왕위 계승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를 이은 것은 선종이었죠. 그러나 왕위에 오른 선종은 1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개린공이 숙종이 되는 순간인가 싶었지만, 이번에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은 당시 11살밖에 안 되었던 현종이었죠. 애초에 선종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종은 어린 것을 빼고 보더라도 몸이 너무 약했죠. 1995년 개린공은 몸이 약하고 어린 자신의 조카를 제치고 왕위에 올라 숙종이 됩니다. 개린공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척중경도 자연스럽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게 되었죠. 척중경은 고려의 행정기관 추밀원의 말단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척중경이 정식관직을 얻은 1104년, 동여진의 부족들은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죠. 이때 전쟁을 치른 부족들 중에서 고려와 친분이 있던 분해로 부족은 전쟁의 양상이 불리해지면서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도주했습니다. 이때 고려는 분해로를 흔쾌히 받아줬죠. 문제는 분해로와 전쟁을 치르던 오라수부족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오라수부족은 고려의 태도를 트집잡으며 공격을 했고, 제1차 여진정벌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죠. 고려는 인간에게 군사를 내주며 오라수부족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인간은 바로 전투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병사를 꾸린 고려군은 여진족에게 밀렸죠. 고려군의 패전 소식을 전해들은 척중경은, 사령관인 인간에게 직접 말 한필과 무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하극 관리에 불과했던 척중경이, 사령관 직책에 해당되는 인간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상황이 급했기에 척중경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말과 무기를 받은 척중경은 곧장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의 목을 베고, 아군 포로들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죠. 이후에도 척중경은 활을 쏴서 여진족의 진격을 막아낸 뒤에, 회각하는 동안 자신을 추격하는 여진족과 싸워 적장 두 명을 쓰러뜨립니다. 척중경의 공으로 고려군은 무사히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첫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척중경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공을 세우고 벼슬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척중경은 1차 여진 정벌이 끝난 뒤 투옥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척중경이 무슨 이유로 투옥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투옥되어 더 큰 활약을 못해보고 끝나나 싶었던 척중경은, 별무반 윤관에 의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죠. 별무반은 윤관이 제 안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특수부대로, 여진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직위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모아둔 조직입니다. 척중경은 별무반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척중경의 두 번째 활약은 예종 2년째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려는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여진족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별무반을 국경으로 파견하죠. 국경으로 향하던 별무반은, 함흥 인근의 석성에서 여진족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윤관은 술로 여진족을 꼬드겨 방심하게 만들었죠. 척중경은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며, 칼 한 자루와 방패를 들고 성벽을 올라갔습니다. 성벽에 오른 척중경은 단숨에 여진족 추장 3명과 병사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요새를 점령한 적을 상대로 성벽을 오르는 것은 사실 죽여달라는 행위죠. 척중경의 괴물같은 모습을 본 고려군은, 사기가 크게 올라 전쟁에 뛰어들었고, 석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석성이 함락된 이후 윤관은 진군하던 도중, 우회로가 차단당하며 소수의 병력만 보유한 상태로 포위당하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척중경은 결사대를 꾸려 윤관의 활로를 뚫으러 가죠. 이때 척중경의 동생 척준신은 아무리 봐도 그냥 죽으러 가는 일이라며 말렸지만, 척중경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과 아버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결사대를 이끌고 윤관을 포위한 여진족에게 도달한 척중경은, 일당백의 기량으로 적군을 쓰러뜨리며 시간을 벌죠. 척중경이 시간을 버는 동안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윤관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척중경은 아직뿐이 안 풀렸는지 지원군을 보고 도망가는 여진족을 추격해, 36명을 더 베어 죽이고 돌아왔죠. 윤관은 감동을 받아 척중경에게, 내 너를 자식처럼 볼 테니 너도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패전병을 수습해 영주성으로 돌아온 고려군은, 얼마 뒤에 여진의 장수 알새가 이끄는 이만 군사의 공격을 받게 되죠. 고려군은 이미 여러 차례 큰 타격을 입었던 만큼 병력이 마땅치 않아, 모두가 입을 모아서 농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척중경은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척중경은 이번에도 결사대를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검수를 뽐내며 여진군을 몰아냈죠. 고려의 계국공신 왕유의 후손인 왕자지를 구해준 사건도 있습니다. 공검진에서 대패하고 말까지 이른 상태로 도망치던 왕자지는, 군을 이끌고 온 척중경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죠. 척중경은 말을 잃은 왕자지를 위해 적군의 말도 한필 빼서 선물했습니다. 척중경의 무용담 중에 가장 흥미로운 웅주성 전투 역시도 고려군이 열세인 전투였죠. 이전에 영주성을 공략했던 알새는 군사가 비교적 적은 웅주성을 공략했습니다. 웅주성을 담당하던 최홍정은 여진군의 대열이 흐트러진 틈에 성문을 개방해 공격하는 전술로 전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려군에 비해 압도적인 병력의 여진군은 다시 대열을 갖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최홍정은 누군가 성 밖으로 나가 지원군을 불러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킬 인물은 척중경 뿐이었죠. 척중경은 밤이 되자 성벽을 타고 내려가 포위망을 뚫고 정주까지 달렸습니다. 정주에서 병력을 모은 척중경은 진군 도중에 만나는 모든 여진군을 격파하면서 나아가 웅주성의 여진군까지 하나씩 쓰러뜨렸죠. 무사히 내려간 것도 기적인데 그 상태로 포위망을 뚫고 달려서 정주에 도착한 것은 정말 괴물이라는 표현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윤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웅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척중경의 모습을 보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척중경에게 막힌 여진족은 전술 자체를 바꿔 10개 대대를 편성한 뒤에 1개 대대씩 돌아가면서 고려군을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척중경은 자신이 구해준 왕자지와 함께 기동대를 꾸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하지만 척중경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사방에서 여진족에게 깨지던 중이었습니다. 사실상 고려가 여진족을 몰아낸 전투는 대부분 척중경이 참여했던 전투였죠. 여진과의 전쟁에서 수차례 공을 세운 척중경은 전쟁이 끝난 뒤 문관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대로 훈훈하게 끝났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문관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던 척중경의 앞에는 왕실의 외척 이자겸이 등장하죠. 예종 이후 인종 4년 당시 고려 전개는 왕당과 이자겸 사이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자겸은 대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척중경의 가문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을 안 좋게 여긴 왕당파는 척중경과 이자겸을 죽이기로 결심했죠. 당시 고려에는 척중경을 싫어하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인물이 전쟁 좀 잘했다고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니 말이죠. 왕당파는 척중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우선적으로 척중경부터 처리하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한 것은 척중경의 아들과 동생을 포함한 척중경 일가 5명이었죠. 그런데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자겸파의 학문에게 들켜버립니다. 학문은 이 사실을 이자겸에게 알리죠. 척중경도 친인척인 왕일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과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한 척중경은 군사를 꾸려 곧장 주장문으로 향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장문을 연 척중경은 왕당파의 궁성에 도착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왕당은 척중경이 대군을 끌고 왔다는 생각에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죠. 그 사이에 이자겸은 왕당파의 집으로 쳐들어가 처자식을 납치했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이자겸 척중경파와 왕당파는 각자 군사를 꾸려 대치했는데 이때 인종이 직접 이들의 앞에 나타났죠. 인종은 분노의 눈이 뒤집힌 척중경을 달래며 대립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척중경은 끝내 칼을 뽑아들고 싸움을 시작하죠. 결과는 척중경과 이자겸의 승리였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을 협박해 왕당파 잔당을 끌어내리는 지경까지 갔고 척중경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군문을 불태운 뒤 나오는 자들을 모두 죽이자고 제안하죠. 부하들은 척중경의 방화 계획을 듣고 소스라치며 반대했지만 끝내 방화를 저질렀고 불은 내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일으킨 난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자겸과 척중경은 군거를 꾀차고 들어갔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은근히 떠보면서 동시에 척중경에게는 자신이 베풀어준 신임을 상기하도록 했죠. 척중경은 인종이 베푼 은혜를 떠올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자겸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병사를 이끌고 군걸로 침입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이자겸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인종은 척중경을 보내 이자겸을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자겸의 난은 어이없게 마무리되었죠. 척중경은 이자겸을 제압했다는 공으로 승진의 기회를 얻었지만 역시나 이자겸과 함께 작당 모의를 한 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 척중경이 받은 직위는 꽤나 높았기 때문에 정지상을 비롯한 관료들이 죄를 물어도 무시하면 그만이었죠. 적어도 이빨을 내밀며 싸워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척중경은 너무도 순순히 유배길에 올랐죠. 척중경이 유배를 떠난 지 약 17년이 되었을 무렵 인종은 뜬금없이 척중경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척중경은 벼슬이 내려지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죠. 고려의 전설적인 검객 척중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